어! 토마토다! 와 이거 진짜 토마토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토마토 상에다 둬도 아무도 몰라 진짜? 오! 우와! 그럼 이걸로 오리온 속일 수 있겠다! 이때 이 말랑이 거래하면서 오리온 속이기로 했는데 드디어 속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! 짝짝짝짝짝짝 아 근데 어떻게 속이지?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오리온 웬만해서 안 속을 것 같고 이제 곧 오리온 시간 다 됐는데 오! 오리온 적이 온다! 적이 온다! 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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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집에 가면 로블록스 한판 해야지 엄마가 폼 빌려줘야 되는데 안 빌려주겠지? 엥! 나쁘셔! 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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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? 뭐라고 하고 속이지? 아 일단 토마토 사이에 넣어놓고 오우 토마토 사이에 넣으면 오우 감쪽같아 아 이거 어떻게 속이지? 어떻게 하지? 아이디어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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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다녀왔습니다! 왕왕왕! 오! 왔다! 어 어떡해 뭐해? 라면 먹게? 라면? 아니 너 배고프냐? 응 글쎄 아니 그치 나도 배는 그렇게 안 고픈데 제발 생각나라고 너 토마토 주스 안 먹을래? 아니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그.. 그래? 큰일났네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오리온 어? 왜? 나 엄청 신기한 거 발견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엄청 신기한 거 발견했어 유튜브에서? 그게 뭔데? 토마토를 그냥 손으로 집어먹으면 맛이 없고 수저로 집어먹으면 꿀맛이야 에엥! 토마토를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고? 헥! 그런게 어딨어 참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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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그러냐면 수저 성분이 토마토 안에 있는 성분이랑 만나면서 완전 단맛을 만들게 된대 그래서 토마토 맛을 완전 바꿔놓는데 엄청 맛있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몰라 우와 진짜? 그게 유튜브 시험으로 나왔다고?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? 엄청 신기하지? 우리 집에 토마토 있어? 오오 걸려들었어 있지 엄청 많지 집에 오우 그럼 나 수저로 먹어볼래 그래 해보자 맞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요 주스 될거야 꿀꿍! 나는요 케첩 될거야 찌! 나는요 말랑이 될거야 어 뭐라고? 아니 나는 야 마지막 가사 그 뭐였지 나는 야 좀 줄 거야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우와 이걸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 이거지 어 수저로 먹어야지 이 토마토 근데 왜 이렇게 흐물거려 아 눈치챌 것 같은데 와 너 축하한다 와 이게 진짜 맛있는 토마토래 맛있는 어 엄마가 그러는데 이게 만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흐물흐물한 토마토가 있대 그게 엄청 맛있는 토마토인데 어떻게 딱 너가 걸렸냐 와 너 진짜 해문나다 해문나 와 대박 부러워 오 나 잔머리 장난 아닌 것 같아 우와 나 해문나 넌 정말 럭키보이 얼마나 맛있었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 먹으려고 했어 아 진짜 웃기다 아 뭐야 이거 말랑이 아니야 이거 워터 말랑이 진짜 토마토처럼 생겼다 우와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진짜 말랑이네 아 아 속았어 속았어 아 속았어 아 뭐야 그럼 이거 진짜 토마토 아 진짜 아 뭐야 재밌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토마토같이 생겼잖아 하하 하하 아 재밌네 키키키키키키 오미키 그럼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는 거 거짓말이야 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우와 진짜 나빠 자 진짜 토마토 먹어 맛없어 이거 벽에 붙는거야? 글쎄 모르겠네 해봐 토마토 말랑이 와 괴물처럼 팍 붙었다 떨어진다 나도 줘봐 해보자 완전 재밌어 오늘 오리온 소개기도 대성공 이제 보니까 완전 말랑이구만 내가 왜 속았지? 에이 복수할거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라